엄마, 혹시 단풍잎? 단풍잎? 어머, 단풍잎 같다. 이건 그러면 은혜잎? 어, 그러네. 응. 구독자 선생님, 저 많이 안 봐서 너무 걱정되죠? 저 자리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. 잘 자요. 걱정하시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나 여기... 알아? 응. 어떻게 알아? 너무 빨리면서 알아. 어? 난 꽃잎에서만 맨날. 꽃잎에서? 어, 난 마음이 따뜻한게. 응. 치즌 해줄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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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은 뭐 먹고 살게? 옷? 어. 사랑. 네. 그럼 뭐 먹고 살아? 뽀꺼리. 그러네. 걸어서 이렇게 먹잖아. 네. 이제 이야기를 해줄까요? 네.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할까? 라는 이야기인데요. 우리 한번 이야기 쇼로 떠나볼까요? 네. 이제 잠자리에 누울 시간이에요. 얼른 누워요. 네. 누워요. 누웠어요? 네. 이제 한번 동화를 시작해볼까요? 네. 나는 왜 뭐를 못하지? 나는 풍선도 도와주고 싶은데. 하지만 괜찮아. 나는 이렇게 엄마를 돕는게 도움이 돼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착한 친구야. 나 이름은 아현이라고 그래. 난 전화색이지. 나는 모두 행복한 걸 좋아해서 난 맨날 착하게 그래. 난 하지만 엄마 말씀을 잘 들이지만 내 애기는 자꾸 말을 안 들어서 동생도 이해해줬어. 방글이 생글이. 그냥 방글이 책이야. 방글이 생글이 책.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선생님 이름은? 수진 선생님이에요. 그러려고 했죠? 아니에요. 안내. 나 선생님이에요. 안나 선생님이 아니라. 안내호 선생님. 그러면 다시 해보세요.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? 안내 선생님. 안내 선생님이에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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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너무 예쁘시네요. 그래요? 처음으로 잔발머리 잘라서. 네. 정말 어울리시네요. 에이. 에이. 에이는. 한글로 뭐라고 할까요? 에이는. 가요. 에이는. 엄마 뭐죠. 싫으시죠? 왜요? 왜냐면. 원래 에이는. 그렇거든요. 아닌데요? 아니. 엄마. 나 모르는 거 알잖아. 그러면 그렇게 해. 네. 알아서. 아니. 모르시면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. 에이. 로 시작하는 영어가 뭐가 있어요? 아. c 로 시작하는 영어는 뭐가 있죠? 전 맨날 밤 뭐 먹는 줄 알아요? 몰라요. 저는. 음. 음. 저는 맨날 이렇게 살찌는 걸 싫어요. 친구들 혹시 살찌는 걸 좋아하나요? 네. 전 좋아요. 살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. 네. 뚱뚱한 건 손실이 너무 싫어요. c 로 시작하는 영어가 뭐가 있을까요? cat. 그러면. 실로폰. 어. d 로 시작하는 게. dog. dog. 어. 어. e 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e 로 시작하는 영어가? e 로 시작하는 영어가? what HERO? 어. 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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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? b. e. K 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요? 동물 중에도 있는데. 이거! 이거! 이거 옷다야? 이거 옷다야? 캥거루도 있고 코알라도 있고 아 캥거루! 콜랄라! 캥거루! 캥거루! 나 좋은데? 원래는 캥거루다! 귀여운 엄마! 엄마! 콜라라! 진짜 맛있어! 진짜 맛있어! 아니야! 진짜 맛있어! 아 진짜 맛있어! 감사합니다.